3. 6. 6. 10.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가 내가 원래 처음부터 조로가 좀 있었다 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다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 아마 발기부절이 생기니까 나빠졌겠죠. 지금은 그게 점점 좋아지세요? 그런데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씩 전보다 더. 그러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몸이 변한 것에 대해서 점점 적응해 나가시는 중일 거거든요. 정관수술 하셨다가 보건수술 했다가 또 정관수술 하셨다가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랑이 지금 보면 다른 분들보다 흉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불편함은 없는데 호스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쪽으로 오른쪽이 그렇죠? 오른쪽쪽으로. 그게 이제 조금 다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뻐근한데 별로 그렇게 크게 흉터가 없을 것 같아요. 안에 흉터가 많으면 튜브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가능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네. 남성 호르몬 치료는 반응이 괜찮으셨어요? 어떠세요? 네. 그건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관계 한 번씩 가지고 나면 오전에는 좀 힘들어 했어요. 오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마음이 마음가짐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관계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몸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죠. 내일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죠. 몸이 힘들으니까. 하고 싶으면 마음은 있는데 안 하죠. 힘들까? 몸이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하고 뭐 바로 일날 가도 뭐 거뜬하니까 엄청 좋아진 거죠. 네. 확실히 뭐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요번까지 하고 네. 한동안 좀 쉬었다 다시 하시죠. 그러니까 주사제는 네. 계속 하는 것보다 요렇게 요정도 기간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 또 하는 게 낫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내가 이제 그 다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이제 또 어떻게 소련자 먹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도 좀 알려달라고 지방에 있는데 가봐라. 내른내면 다 아시니까 잘해줄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액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지 고가니까. 금액이야 뭐 천창은별이니까 니 알아세라. 내가 대충 1주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랬어요. 야 그러지 말고 1년이면 한 번 두 번 한 대 하지 말고 많이 아는 데 가세라. 그 이야기지만 손님 많은 데 가세야 비싼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한 번 올 거예요. 여기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아를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거의 이게 소형 차 한 대 값이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그만큼 들고 아프기도 아프고 시간도 그만큼 들고 고가이긴 한데 금액적으로 또 고가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죠. 부담도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때서부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준비를 조금씩 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몰래 금전적인 걸 제가 준비를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긴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저는 와서 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한 겁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 집사람 몰래 준비해 놨던 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었다고 다들 왜냐하면 보통 여자들이 다 그렇지만 이게 뭐 비자금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주면 안 나와. 주면 안 나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주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비자금 이렇게 조금 조금 많다고 여러 번 털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진짜 모르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했으면 또 털리고 조금 했으면 또 털리고 계속 털리고 계속 털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계속 털려요. 그거 참 미안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완벽하게 모르겠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순서를 하는 줄은 아는데 금액은 몰라요. 금액은 몰라요. 금액은 논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조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경과 굉장히 좋으시고요. 한 6개월 뒤에 지금 다시 한 번 오세요. 그리고 그때는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지금도 음격 사이즈가 선생님 사실 굉장히 좋으신 편이거든요. 음격 사이즈 좋으신 편인데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길이나 굵기나 이런 것들도. 길이가 굵기나 더 좋아질 수 있다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는 더 연습을 하셨으면 싶은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뵐게요. 네. 한 6개월 뒤에 다시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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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